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솔깃한 얘기이긴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묻고 있는 인천시의 매립지는 곧 가득 찹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서울시는 쓰레기를 태울 곳, 그리고 매립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포에 있는 그 매립장을 서울이 쓰는 게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아까 수도권에 쓰레기들이 인천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렇게 4군데 매립장으로 갑니다. 1, 2번은 포화 상태고 지금 3번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어있는 4번 매립장이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핵심은 김포시에 있다고 김포시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쪽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매립 면허권,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권은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매립지를 만들 때 돈을 내거나 인천시처럼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땅을 내주지는 않아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매립지가 있다고 해도 사자 합의 없이 서울시 마음대로, 김포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김포시장이 이런 걸 잘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장이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서울시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다음 주에 6일에 김포시장이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시청은 서울 편입과는 무관하다. 두 달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신진 기자예요. 신진 기자 신진 기자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